이 체리 뽑으려고 4만원 질렀는데 3만원이야 뭐올라? 갑시다 김호띠니님 가자 아 AK 너무 이쁘다 우리 방어부터네? 가비 어디볼래? 가비 너 A가 더 자신있어 B가 더 자신있어 벙구? 빨리 정해 A? 오케이 너 A가 아 스노우 플레이크 너무 이뻐 나 센터 볼게 가 B? 예 어디에 뽑고요? 내가 여기 차량 안 잡고 네 스팀 지원돼요 채팅만 안 써줘요 센터 폭 있었어? 잠깐만 너 프레임 왜 이래? 똥컴이라는 증거죠? 센터 질렀어? 불스돌린데 어? 뭐야? 아 이거 핑 시벌 센터 질렀어 박스가 앞에 까지 7번이 있고 센터 더 잡아야 돼 나이스 센터 하나 더 가가 더 A 올라가 A 올라가 A 올라가 안 가도 돼 안 해도 돼 케이블 오지오오지마 내 A 내가 B 백원라인 보고 돼있어 7번 A B도 B 들어오겠다 아 B구 가가가가 B가 B가 하나 B구 내려왔다 센터 볼 조심하고 다운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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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기몰이 어? 엠포 괜찮은데요? 엠포 괜찮다니까? 엠포 좋아 엠포 좋아 엠포 좋아 엠포 괜찮아 저 A로 할게요 예 지원 생겼다구요 아저씨 생겼다구요 E를 어디 볼래? 말해봐 센터 폰 어 내가 치기 해볼게 센터 연막 센터 전진하려고 했어 엠포 좋아 소헌 하나 7번 10번 하나 빠졌다 유미차 살짝 많았다 아유 괜찮아 괜찮아 센터 괜찮아 하나 반 P 7번 하나 얘네 B 갈려고 했네 2번 나가봐 난간 쓰나 네 난간 쓰나다 이거 가브리엘 2번 나가보고 세그 다운 B B 당겨 F 당겨 오케이 오케이 개구 하나! 개구 잡아! 개구 개피해! 지치 갈게요! 개구 다운 7번 라스트! 7번 라스트! 나이스! 방금 브리핑이 7번 있었다고 했잖아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라스트는 7번이지 그거 다 기억을 해야돼 퀴즈 나면서 나 2번에 확 갈라볼게요 2번 괜찮아 2일아 괜찮아 괜찮아 이일아 센터 우리 전진 나가는 중 내가 봐줄게 센터 꼭 내가 개구 볼게 센터 다운 나이스 이거 A 나가 A 나가야지 A 나가 어 내가 B 갈게 이 수나 몇 명이고 수나 3명이다 7번 쪽에 둘이 가 7번 와 개피 P1 P1 6번 6번 옆이 효개피 6번 나갔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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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있다 하나 더 있다 개구 개구 쪽 개구 쪽 개구 낙타 개구 쪽 페그 나이스 임기 칼 퀴즈 다 된다 개구 쪽 센터 쓰다! 아이! 이거 핑 차이 개새끼! 전진 나오고 있어! 전진! 노노노노노노노녹 2.5개 하나 있고 안 좋은데? 안 좋아 안 좋아 7번 다운 아 진짜 죽은거 아니야? 아 진짜 죽은건가? 이번엔 나 A 전진 쓰나마 갈게 오케이 라이플 한명부터 네 B 혼자 보고 뒤에 다 붙어 그냥 가..가..가 비님이랑 같이 가 뒤에 두 번 빼고 보고 가 비님이랑 가고 아 폭탄이여! 님들 폭탄이여! 저 벌써 멈춘거 같은데 아 다 뺄게 그냥 존나 아프네 어.. 안좋은데 2.5 개구 센터 보고 있을게 빨리 들어와라 일아 센터 폭 2.5개 둘있나본데 에이 들어왔다 에이 들어왔다 잠깐만 가면 안되고 아.. 기둥 한 번 더 안죽었어 안죽었어 에이 오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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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한명 갭 한명 반샷 2.5개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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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이 난간 아이고 잘못 말일까 난간 앞에 온다 하나 더 가비 와 이게 안죽어? 음 안죽어 아아 어떻게 들어 이거? 아니 이번에 가비야 한 번 니가 니가 이번 나가봐 나가는 연습 좀 해봐 어어어 유탄부터 누면서 들어가는 거다 네 폭탄 빼고 나오면 만약에 해봐 해봐 장북둘 아 장북패 거기서 거기다 던지면 게 아니라 2.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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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반피 오레인 것 같아요 2.5개 3개 2.5개 2.5개 3개 1.5개 왔어 들어왔어 개피 개피 하나 있고 피 세지야 에이 세트 하나 더 하나 더 4 나이스 나이스 그 뭐지 거기다가 유탄을 던지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1번 그 입구 쪽에서 2번이나 3번 그 사이에 있지 네 거기다가 해야지 거기에 도착도 안 해 네 적들 거기 도착도 안 해 에이 거기 도착을 안 한다고요 아시겠어요? 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예예 하지 말고 4번에서 맞을래 맞을래? 한 번 더 아니 늦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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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기 포즈 거기 좋아해? 차라리 차라리 거기보다 기둥 쪽에서 있는 게 더 낫다 총 들시구요 흐흫 개구만 커 2.5 2.5 쓰나 이게 많다 꼭 하나 이게 이게 무조건 있어요 어 이게 많은 거 같아 지금 이게 쪽에 오케이 나 일단 니 땡겨 니 센터 내가 센터 쪽에 있을게 나이스 2.5 컷 피 땡겨 센터 쓰나 있어 돌릴게요 삐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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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 쪽에 쓰나 6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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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 하나 개구 쓰나 둘 한 명 맞았어요 7번 하나 개구 하나 개구 하나 개구 하나 올라갔어요 센터 쓰나 아직도 있어 나이스 10번 다 나이스 6번에 한 명 있어요 지금 7번이랑 6번 야 내가 묵난 인적 보고 있을게 나? 7번 하나 내가 개피 내가 빠질게 개구 봐주세요 개구 유턴 맞았다 나이스 개구 컷 라스트 7 라스트 개피 컷 나이스 야 유탄으로 컷하는 거 봐 러브샷이잖아 나이스 나이스 개구 어디 갈래요? 너 어디가 좋아? A가 편해? B가 편해? 어.. 센터 센터 질러 센터 질러 내가 뒤에서 띠퍼 챙겨 7번 저랑 같이 해봐 2번 아무도 안 가네 아 못글렸어 아 못가겠어 잠깐만 누나가 클려할게 점심은 아 폭탄 아따 전진 전진 컷 어 나이스 2번 전진 다운 전진해 누나가 4번쪽도 해줄게 어 가 계속 가 없어 A 없어 A 없어 들어가 라스트야 라스트 온다 나이스 야 너도 러브샷이잖아 딴 딴 딴 딴 딴 다운 나이스 아 못자봤다 미안하다 여기 내 총 다 셌어 미안 A 입구쪽에 쬐줄게 핏입구 나올것 같다 왔어요 왔어요 아 시기타 아 한 명 더 아 아 다 졌다 미안해 졌어 A 들어갔어 4번에 하나 들어가고 공격이 2명이에요 2명이요 1번 사운드 개구나 아 아 아 A 둘 에이터죠 이게? 에이터죠 아 딱 보니까 이러면서 지겠네 아 어떻게 알았지? 한 번 꺼내지 보니까 딱 질 각이야 올 치자 피올 치자 우선 우 밑에 계단에 하나하고 칠문 앞에 하나하고 센터 달릴게요 제가 칠문 앞에 하나랑 설 때 하나 있다고? 응 그러니까 설 때 앞에 계단 올라가는 딱 중간 사이에 있어 지퍼 누나가 드세요 저 전진 센터 하나 연막 갑니다 설 때 하나 더 아 나 잘못 갔다 연막 잘못 갔다 하나 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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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퍼 왜 저기 있어 지퍼 지퍼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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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전쟁이 다 없어졌어 이 미션에 좋은 작업 칠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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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문 츤문에 이제 참기 다시마 으흐흐흐흐 6번 올거야 옆길 연스야 그까이거 그냥 하면 된다 내 얘 죽을거야 와 핀 때문에 너무하기 싫다 진짜 그거 너 키는거 아냐? 하나 둘 셋 끄고 아니요 켜면은 150 나와서 껐어요 이제 죽어 아 지금 있잖아 미꾸라지 서버가 안좋은거 같애 지금 서버가 이상한거 같애 아니 제 컴퓨터도 지금 이상해요 왜그래 인터넷 이상한거 아니야 그 뭐냐 총소리는 되게 빨리 나는데 총알이 엄청 늦게 나가요 수류탄도 던지고 1초 뒤에 날아가는거 보이고 그건 핑땜에 그러는거 아니야? 에잇? 그냥 핑땜에 그러는거 아니냐고 에잇 센터 하나있어요 비술 때 하나 에이 없는거 같은데 사번에 있어요 사번에 B에 하나있고 사번에 하나있는거고 B에 죽었다 이겼잖아 방금 사번에 죽었다 아잇 자 베이스하나 적대 4번만 째줘 5번 내가 2번 볼게 아잇 점검하면 올거같애 어? 아 시바 이상한 보이게 됐다 아이 천천히 해 아잇 나이스 로브샷 딴 딴 딴 딴 굿 아니 로브샷 아 당일 6점 당일 2점 갈게 잘했어 와 그거 핑관련이야 핑핑 나 드디어 드디어 계급이 어 개급 진급 어 나도 진급 해버리기 육호봉이다 소희가 되버렸잖아 2호봉 앙 호봉띠 아하핳핳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하핳하핳하핳 음악도 하고 갈게요 그러면 그냥 가 ㅋㅋ 궁핍 안..아..안 돼요 그러면 쉬어 이제я 오늘은 그만하고 너도 피곤하잖아 쟤 두 시간 잤었대 아.. 쟤 득득이 연습이나 해야지 음 수고 또 했어pts? 재밌었어